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작할게요 가격만 해요? 가격만 해요? 네, 가격만 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냥 치시면 돼요 그냥 치시면 돼요 이거 처음 못 치신다면 나한테 기인 봐 10만원에 주신 건데 잘 치우고 계시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잘 치우고 계시네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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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맑게 칠어 아, 여러분 진짜 제대로 칠게요 10만원은 저도 벌어야죠 버는 건 아니지만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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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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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는데 오늘 도움이 되었을까? 아! 나 죽는데 오늘 도움이 되었을까? 그럼, 나 신력이 되거든 아, 나 신발 아, 신발 아, 신발 아, 신발 와, 진짜 일쇄시단인데. 이게 계속 골라 봐. 무섭다. 아, 그래. 왜 시켜봐. 와, 진짜 일쇄시단인데. 아, 이게 계속 골라 봐. 나는 육사무소. 마치도 안 마시고. 마치도 안 마시고. 음. 아, 고기. 아,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안 먹었죠? 네. 아, 맛있어. 단무지 오! 파이팅! 하핫히 해보셨나요? 아필요? 네 와, 파이팅! 찹쾅 아필요? 넌 왜 이렇게 사필이야? 안아내서 바로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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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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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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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청자분들 한 번 치면 갑자기 담아수가 400되고 한 번 못 치면 담아수가 40되고 바람이 아닌가 ülm 바로 고춧가루 고추 스테이터 고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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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한 입은 맵게 불을 열고 왜냐면 두 자리를 할 때 두 마리로 만들고 RC념장 쇠로운 진짜 신중앙이 쳤는데 진짜 말도 안되게 공이 다른데로 갔어 빵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적당한 잎이 아아지 아니오 아이다마 하나 남았어요 불쌍 두개에요 여러분 – 빨리 Op – 네 – 빨리 Op 다진 마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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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estan 고춧가루 고춧가루 황트맛 2, 3, 2, 4, 5, 10, 3, 2, 3, 2, 3, 6, 6, 7, 8, 9, 10, 11, 12, 14, 15, 17, 18, 19,, 20, Japanese, 18, 19, 20, 20, 21, 21, 29, 21, 22, 23, 22, 22, 25, 21, 28, 30, 31, 22, 22, 25, 21, 32, 21, 22, dot, 22, 22, 25, oops, 22, 28, 45, 29, 30, 30, 21, 22, 23, 32, 26, 28, 28, 29. 4개씩 3개요? 네 첫 승리하는 사과를 해 아아 힘들어 아이고 4개씩 3개요? 네 근데 저 힘껏이지 않나 맞죠? 공주 아니야 아 그 상태 중거리 중거리 Danke Palace 1시간 tiver 좀 안 났으면 가능성이 있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초코인데 원래는 그렇게 초코 이렇게 초코하는데 조금만 안나는 밥도 안 enforce 오~~~까비 아~~~까비 와우씨 사람은 이렇게 하는거지 하아 아우 시켜요 끝났다 끝났다 아 괜찮아 이게 뭐라 그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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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싫어 아 너무 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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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차이 안나요 둘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한이 올라오는 인상하고 치다 나 인상하고 치다 인상하고 치다 인상하고 치다 진짜 이게 뭐야 어 뭐지 뭐지 아 아 남 gnome 아 헷갈렸어 고춧가루 이는 바로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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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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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쨌든 제대로 못맞은데, 아... 아, 제대로 못맞았네요. 어쨌든 마지막 소감 한 번 시청자들한테 말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말을... 오늘 소감이 어땠는지. 아, 오늘 되게 잘 치셔서 졌는데, 다음 도전자들은 이겨서 꼭 상금 타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와! 화나시죠? 아니야, 아니야. 약간 쥐셔서 화나신 거 같은데? 화나셨어요? 아니, 화났어요. 아, 그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짜! 오늘 사람들이 정말 제일 많이 웃었어요. 재방송 보시면서. 저 원래 잘 쳐요. 오늘 재방송 보시면서 제일 많이 웃으셨어요, 사람들이. 아,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한 번 또 뵙는 날이 또 뵈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옷 너무 웃기다, 근데. 아, 너무 웃기다. 뭐야, 별소리가 왜 나와? 이제 사람 빠진다고? 다시보기는 안 나오죠? 다시보기는 안 나오죠? 다시보기 나와요? 유튜브도 나와요? 어떻게 해요? 왜, 안 돼요? 아, 근데 너무 웃겼는데? 다시보기 나와 있어요. 다시보기 나와 있어요. 다시보기만요? 네네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주문해 주세요. 고마워요. 제가 드려볼래요? 네. 아프라 하죠 유튜브 요즘 너무 쏠쏠한데요? 요즘 유튜브 엄청 잘 나와요 3번 올리면 100만 100만에게 넘더라구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치나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유튜브 요즘 계속 100만비가 넘어요 광고만 올리면 그래서 제가 좀 더 과감한 옷을 계속 개인큐에 롱고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과감한 옷을 계속 계속 입는거에요 오늘은 망크잖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이러도 많이 와요 방송 때 빼고 방송을 위해서 한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도대체 여자 망신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춥겠다 근데 손만 씻고 올게요 여러분들 주머니도 없어요 저 제발요 주머니도 없습니다 담배 피는거 아니에요 주머니도 없어요 이거 막아져있는거야 알았지? 제발 담배 피는거 아닙니다 손을 씻고 올게요 알겠죠? 저 진짜 담배 안패요 당구장 사닌다고 담배 피는다고 맨날 그렇게 사람들이 말씀하셔서 갔다올게 네 무슨 정답이야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니 진짜 저 담배 안패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 아 뭘 도와? 인어 똑같이 생겨 일단은 갔다오겠습니다 오늘 워 Doesniz. 날씨가 왔습니다 elemento 날씨가 왔어요 달라 sepertiיש 눈 바지로 다ree 칼칼 관제 사실vantage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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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고춧가루 고춧가루 인예뻐 홧붙갈도 당근무에 고춧가루 어그로가 있어가지고 시청자분들 당근무에 올려버렸다고하네 근데 내가 안가셨거든 안 된다고 했거든 아 싫어 이랬거든 전화 한번 해줬거든 오빠 방송 끝났어? 방송 끝났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잠깐 뭐 여기 앞이면 오빠 방송하고 있으면 잠깐이라도 들리려고 그랬지 어? 뭐라고? 너 지인이 온대 어 지인이 아니고 시청자분들이야 아 아 진짜 근데 내 방송 켜면 시청자분들 많이 와서 미안한데 오빠도 예약해야 되거든 아 그래? 예약해야겠네 어 예약해야지 아 그러면 한 다음 5시쯤에 예약해야지 5시쯤에? 응 어 일단 알겠다 그러면 오빠 뭐 갔지? 어? 갔지 집에? 어 알겠어 어 그래 일로 갈게 응 아니 제가 사실은 여러분 진짜 열받았을때 이눈오빠가 들어왔잖아요 아시죠 새하도 새하도 그렇고 진짜 열받았을때 들어와가지고 내가 내가 막 이쁘게 많이 못해줬거든 아시죠 아까 진짜 그리고 아까전에 죄송해요 너무 열 화내서 첫번째 당구치고 가신 분 그분한테 죄송하네 그래도 제가 당구비 늦었으니까 내가 주문한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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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서 양 아 아 아 아 아 시청자분 시청자분 아 아 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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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 20만원 썼네요 오늘 20만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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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그 인오빠 미안해가지고 커피 먹으면 커피도 사주려고 했더니 지퍼가 핫해 아 아 아 아까 전에 진짜 화났을 때 들어와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 미안하네 미안하네 아까 아까 제가 새하도 내 방송 들어와가지고 채팅 쳤는데 내가 안 읽었거든 읽었는데 안 읽은 척 있거든 짜증나서 시청자들이랑 싸워가지고 아 미안하네 기름파가 하는데 아 진짜 근데 제가 작정하고 나왔을 때 예민해요 엄청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주일에 한 번씩 작정하고 나오잖아요 계산하고 가시지 마세요 계산하고 가시지 마세요 네 계산하시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틀이 있는데 계속 저도요 받는 거 제 상금 제 사비로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지원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1,2만 원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민하게 부었어요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짜증났어요 솔직히 아까 전에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 아니 아까 시즌 짜증내긴 했어 짜증내고 화내고 말도 짜증내게 한 거 맞아 아까도 비웠어요 제가 욕했습니다 아까 병신화 하면서 욕했어요 아까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블랙은 안 풀어줄 건데요 순간에 실수라고 인정은 하지만 블랙 한 건 안 풀어줍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앞머리 잘랐어요 앞머리 너무 길어서 지금 밖에 나가기 전에 밖에 나가기 전에 밖에 나가기 전에 아 오늘 진짜 이놈애락 다 있었네 네 감사해요 안녕